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네 노래할 준비되었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춤을 출 준비되었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을 따를 말인가요? 주님 따를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건가요? 내 말 준비되었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춤을 출 준비되었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춤을 출 준비되었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춤을 출 준비되었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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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행복과 사랑을 빌려봐요 이제 굽혀진 나의 손을 펼쳐요 내 손을 너에게 내딛어봐요 그 안에 참된 행복과 사랑이 예수님을 나는 발견하죠 이제 굽혀진 나의 손을 펼쳐요 내 손을 너에게 내딛어봐요 행복과 사랑이 좋은 자리에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언제 가든지 아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저희 사이가 더 형제가 자르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전쟁 빨리 막아주셔서 모든이가 더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를 통해 드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밝혀 놔줘. 이제 울거진 나의 손을 펼쳐와요. 내 손을 너에게 내리러가요. 내 행복과 사람이 가득한 세상 바로 너와 내가 만들고 가요. 여기에서 저를 사람들이 다 이제 포그룰 라자르 북상한 라자르 그 수질 라자르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 친구였던 부활한 라자르도 있죠 제가 적당히 둘을 적당히 써먹어요 지금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유기온하고 배가 고팠었으니까 그때 말하자면 상무구인들 그인들이 잘 많았거든요 저는 어느 집이 초상이라면은 집에다 가서 달력에다 표시해놨었다고요 보통 그때는 3년상이니까 그 이듬해 그것도 할 줄 와서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잔치하고 그러면 기록해 가고 그랬는데 저도 불쌍할 라자르니까 잔치집을 알고 찾아온 거야 그리고 우리 존경 없는 옹진 신문님은 뭐 지금 말하자면 지난 세기부터 나갔죠 대전하고 특별 공부하실 인연이 있으시고 저도 대전 청주 가깝고 신학교에 있으면서 또 심사님 계시고 또 꽃동네 신학생들 많이 대전 신학교에서 양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면에서는 속속도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었죠 우리는 마지막 종합시험이 얼마나 이유들에게 불가능한 사람을 이유들에게 해줬느냐고 물으시니까 이 종합시험을 잘 치르도록 도와주신 분들을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저런 일 있었지만 한글로 서서 남미까지 여러 나라 다른 주인님들한테 제가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숨션 그 축이 형님이 저한테는 저한테 즉시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진도 보여주고 축이 형님은 제가 같이 있을 때 같이 신학생 때 방에서 기숙사가 작아서 한 방에서 2층 침대 그 친구가 2층에 살고 제가 아래층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진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이제 야간 방송에는 뭐 장코끼도 장년에 8월 달에 같이 추경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뭐 일 때문에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양마 못 된다 우리말로 하면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거기도 이제 고통엔 나가있고 마스 마찬가지지만 하이티비 보고 등병해서 전세계로 나갈 때 로마에서도 벌써 미술은 20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박수현은 어디 계세요? 최장입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어떤 분명한 교황님께서 굉장히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만 가장 가피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 신우드 때 여러 개, 네 차례인 게 뭐라고 하죠? 이제 인원이 바뀐 순서 그룹이 바뀌었는데 한 번 이제 코라드 추경을 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코라드 추경을 아시죠? 겔리시모니르 자손한 내금 모든 담당하는 얘기하다가 그때 가난한 사람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교황님하고 해서 가난한 사람 초대한 거예요 초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었어요 당신 구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하게 우리는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 그 말은 이번 신우드 중간에 하느님 백성제 쓰는 편제도 그 구절은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정말 사랑, 성제에는 이건 빼낼 수 없는 거 그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그 길밖에 없죠 그건 지금 말씀드리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오시면 또 콥슨 마시였는데 이렇게 여기서 잔치하시니까 얼마나 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다른 말씀을 아시고 선물 드려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교황님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순서도 없이 왔다 갔다 얘기할 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오신 분 고맙습니다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저 어려서부터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얘기를 가슴을 풀고 살았는데 성당에 나와서 배운 것이 창세계 이렇게 보면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 당신이 영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여자도 남자의 갈비대를 취해서 만들었지만은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숨이 뭐냐면 하느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의 영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조건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거주를 볼 때마다 하느님으로 보였고 장애자들 봐도 낙태되는 어린아이들도 모두 하느님으로 보였고 자살한 경우들도 하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느님하고 배운 것이 사랑이에요 나 예수도 세상에 나와서 너희 동족한테 내가 매맞고 십자 한 번 죽었어 너도 너 내일 지금 하다가는 너도 이렇게 조금 있으면 너 바퀴를 받고 너도 죽을 거야 그러니 너를 이렇게 죽이는 그 외수들도 너 사랑할래? 사랑 안 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성세해 보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그 얘기가 딱 떠오르잖아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또 고백을 했더니 제가 또 이제 재판을 또 받느냐고 7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의 삶을 깨달아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시작과 끝에는 오르지 않아 예수와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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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어가 그 사람을 장사 싣고 막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크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같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 어디 또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오심으로 오늘 살려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너하고 오늘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앞으로 오늘같이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을 내 이름으로 네가 맞아드리면 나머지 것은 모두 책임져줄게 그런데 제가 70명을 모시고 국가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혼자 매겨 살려니까 돈에 대한 걱정이 멀쩍 없거든 돈을 좀 맞아드려면 돈 못 사줄게 그때부터 그 약속은 딱 해결이 되어버렸어 돈 문제는 예수님 또 사람 문제도 예수님 그러니 탁탁탁해서 매일같이 그냥 의지할 것도 없고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형제의 자매니까 주님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복부와 죽음을 대신하는 한인가, 오는인가 되겠다는 그 기도를 나누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50분이 반해져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의 진료를 이렇게 그리셨는지 감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이 그 계획의 사랑에 50분이 충실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계셔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더 많이 사시도록 주실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서 나중에 33년 뒤에 그러면 사전에 언제 받으셨어요? 76년 1976년 네 앞으로 3년이 있으면 50주년 50주년이고 그리고 50주년이 있고 70주년이 있고 그러면 70주년이면 제가 70주년이면 하여튼 저는 일찍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신문님이 나중에 와서 기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그 감사드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느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믿고 사는 일이죠 지금 신문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어제 읽은 글이 하나 딱 나왔는데 그 그 요한비안의 성이 굉장히 고백성도 오래 죽어 살아있기 기쁘었던 분이죠 네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성을 구하라는데 어떤 자매님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뭐 세상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랬으니 내 남편이 자살을 했으니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요한마리 비안의 신문님이 그 자매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하느님께서는 달에서 떨어질 때 떨어져서 그 물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때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하느님이 자유를 믿고 이제 살면 된다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자매님이 이제 구원하던 확신을 갖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어떤 처지에서도 하느님의 아버지시고 사랑의 자비 이루신 사실만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 그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나를 위해서 다 주셨으면 나도 하느님 당신을 위해야만 해서 저게 하느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는 거 짝 그 짝사랑이 아니다 서로 하느님과 내가 서로 서로 죽을 만큼 못쓰 사랑했을 때 훨씬 더 좋으니까 하느님과 그런 아주 상호간에 깊은 신나는 사랑을 살기로 오신 분께 감사드리고 여기는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게 다짐하면서 아멘 이건 신나와 같이 강복 주시고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명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들 전황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명께서는 여기는 모든게 강복하시고 그 은총 길이 남아서 항상 하느님이 뜻대로 매일매일 삶을 살도록 해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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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